강아랑 소시지 파티 재월님 소세지 안 드신대요? 정제 안 먹는데 아, 그래? 왜? 알고 있어? 네 근데 무슨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드시는 거예요? 이게 김이형 건데 내가 훔쳐먹고 있는 거야 왜? 네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드세요? 아, 차가워 조금만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네, 선생님 줬어요 하나 더 먹으면 아이스크림 맛있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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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다 들어갔다고 아이스크림 이따 먹어 왜요? 이거 먹고 고객님 뭐해요? 고객님 지금 채인님 드셔라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아, 소리먹어? 네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저거 뭐 흐린맛을 거 같은데? 알맛 맛있게 까먹어 맛있어, 저거 모자를 왜 쓰고 있어, 그거? 근데 잘 어울린데 맨날 써서 먹어 머리 안 까먹어 머리 안 까먹어 뭐야, 이거? 뭐야? 왜 하는 거지? 뭐 넣어봤어, 위에 뭐야? 뭐지? 어, 내 아이스크림이 많아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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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이 많아 뭐야? 아이스크림이 많아 아, 저 킹컨 아, 그래서 계속 물어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뭐야, 누구야?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건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지? 아, 저 돼지예요? 뭐지? 아휴, 진짜 나도 생각한다 아이스크림 어떡해? 아 fácil 아, 아 지금은 머리 냄새 계속 pretty 대박 아cam blonde 아우 세상이나 진짜 웃음 이러니까 김윤이 싫어하는 집이야. 약속할만하네. 야 안 될지, 이래. 아, 왜 걸었고 뚱뚱해 살았어? 걸었고 뚱뚱해 살았어? 네. 혼나지 집이야. 혼나 딱 치네. 혼나. 아, 희람 소리가 나와봐. 도대체 다. 혼나지 집이야. 제얼리의 이템. 소프트 블루 스톱. 자기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 아, 미스트네. 혼나지 집중. 아, 그거? 혼나지 집중. 바디 미스트 아니야? 아니, 미스터 써있었는데? 혜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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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거 바디 미스트에요? 얼굴 뿌리는 미스트에요 뭐에요? 이거 향수에요? 이거 바디 미스트인데? 바디 미스트 얼굴에 뿌려. 램총이다. 한 열 번 흘렸어. 혼나지 집중. 아, 미스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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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그리고 김요는 존댓말씀가 나한테. 한참 오빠한테. 뭐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꼬박꼬박 쓰는구만. 수는 그만은 반말이죠. 반말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희연은 정규열을 진짜 싫어해요. 왜, 왜 그렇게 싫어해? 진짜 재현이 형이 별로라는 게 아니고. 별로라는 게 아니고. 별로라는 게 아니고. 아니, 별로라는 거야. 별로라는 게 아니고. 잘. 야, 안 돼. 진짜 사는 척 안 해봤어. 재현이 형이 울었어. 보호구 김이랑 이렇게 된 거야? 보호구 다 차고. 아, 존나 열. 야, 나 몰라. 그때 존나 받은 게 있어. 아니, 그 소스가 있어. 집에서, 재현이 집에서. 재현이 형한테 재현이 형이랑 저랑 둘이 매달리는 게 있어. 아, 저기 묶어놨는데. 왜 묶어놨어? 왜 묶어놨어? 왜 묶어놨어? 재현이, 재현이 형이 뭐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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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형이 감제에 왜 저러고 있어? 벌써, 한 번 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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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왜, 야, 야. 너 진짜 화났나 봐. 죽인다, 이제 죽인다. 형, 이제 미친 거 같아. 아, 네, 저지. 아, 존이 미친 거 같아. 아, 야, 야! 으아악! 진짜, 나 진짜... 진짜 기져, 난 진짜. 진짜? 손취감 하는 거 봐 그냥 때리대자서 아 미안해 미안해 치워봐 이 판로 되게 뜨는 거야? 왜 저래? 왜 저래? 판로 쳤어 야 저랑 좋아 하나? 2개 싸우는다 맞아 미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때리라고 아 저한테 웃어 아니 진짜 죽는구만아 누가 욕먹을까 시현 엄마한테 이번에 카톡 10개 오겠잖아 그랬어? 대기다 왜 그랬어? 진짜 통닭방아는 집에서 대고 애기 지켜보는 거 진짜 개웃긴데 이거? 야 너 존나 고생했구나! 저 살! 줄 덮기고 못 잃어버렸어! 그냥 뛰어봐! 발로! 발로 주지 마! 너 왜 저래! 못 이기네! 못 이기네! 저렇게... 너 나 추락해! 발 못 잡고 전화하니까 못 이기네! 너 왜 저래? 한번 더! 제이 안에 있는 거잖아! 라이 점 Marcus 잡고 있는 거야! 나 발 잡고 있는 거야! 비스함이 없냐? 야 근데 진짜 무식한 느낌이네! 이렇게 쟤리야! 꼴이도 좋냐.. 너 제때 왜 저래! 아 재희야? 재희야 왜? 아 희현 지켜주라고 다이선 지켜도 빨래 지켜도 빨래 지켜도 빨래 그러네 그만할게 미안해 미안해 희현한테도 나한테도 그럼 이제 둘이 행복한 시간 보면 나는 집에 갈게 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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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꼬 자기들 약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희현이 약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희현이 약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돼 우리 이대로 칼 끄자 봐봐 봐봐 희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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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